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3학년 황영영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초등학교 5학년 예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초등학교에 다니는 10살 박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초등학교에 다니는 5학년 박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즈댄스아카덴의 키즈반 댄스팀입니다. 이번 천안풍탈형 춤축대회 2021에 참가하게 되어 연습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추추있지의 달라덜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